지난 1월 샌디에이거에서 열린 국제협의회를 다녀온 온 6대월 새로운 계기를 준비하면서 언제나 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주신 지구 임원 그룹 회장 그리고 소중한 우리 산역공신구 회원 여러분은 저의 지구의 소중한 모델이십니다. 우리 산역공신구는 한국 로타리의 막을 연 종주지구로서 여러 선대 총재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저는 새로이 시작된 산역공신구의 2019-20년도 총재의 임무를 배워봤고 제 업계에 걸린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진정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로타리의 출발을 이룬 9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안정된 로타리 정신을 다탕으로 선대 로타리안들의 업적을 기리며 승부한 공사정신에 매거리는 일의 최선을 다하고시옵니다. 로타리의 원칙과 로타리의 상식, 로타리의 풍경이 지켜지는 가운데 소통할 수 있도록 회원과 공감들을 늘려갈 것입니다. 2019-20년도 회기의 3650원 가족 모두 봉사의 보단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설선하는 총재가 되겠습니다. 마크 다니엘 말로니 아라엘 회장은 세계를 연결하는 로타리 라는 테마와 함께 이번 대기 우리 지구의 슬로건은 로타리, 나를 넘어 우리로 세계로입니다. 회원 증강 체달리고 봉사는 물론 화학과 성장을 해나가는 길에 서로 함께 할 것을 이 자리를 이어 여러분과 굳게 하지 마고자 합니다. 회원 증강을 위해서는 소규모 클럽의 관심과 영향 강화, 여성협원과 청년협원, 가족협원 영입에 처칭을 맞추어 부족당 순중 10%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종호회의 신고와 봉사 강화와 즐거운 로타리를 실현하여 회원 성비 균형과 회원수 3천명 부리부님께 박차를 할 것입니다. 장세호 총기님이 3천명 목표를 이루지 못하심을 너머에 탈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뒤를 이어서 또 3천명을 하기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백말물 목표로 PAHF를 기록하여 전 회원 1A와 훌륭 프로젝트 100%를 시행하여 무기구 흐름과 무기구 프로젝트화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속 국제봉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로타리 가치를 이해하여 세계를 염렬하는 로타리를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로타리 지식 교육으로 로타리안과 비 로타리안 모두에게 로타리안의 참가치를 알리는 일을 강화하여 바르게 신이로운 경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물론 로타리안 속도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3650 지구 로타리안 여러분 로타리의 핵심은 봉사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청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넓혀줍니다. 로타리가 아니었다면 평생 만나지도 못할 서로서로 이상이 닮은 사람들과 연결시켜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시켜줍니다. 높은 유리성과 일부의 정신이 바탕이 된 우리의 봉사는 로타리안의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세계를 연결하는 로타리안은 바로 우리의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임원연수회와 지구팀 연수회, 클럽 휴리장 연수회, 지구연수협의회 등 모두 우리 차례 연수를 실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작아진다는 물론 2019-20년도 회기에 우리가 수행해간 신청한 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2019-20년도 회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함께 확인하고 결의했습니다. 각 클럽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가운데 지구의 발전을 위해 지구 임원과 지역 대표 클럽 회장님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실 때 저의 가슴은 뜨거운 감동으로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규모가 큰 클럽은 큰 클럽대로 작은 클럽은 작은 클럽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산재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 6, 5금이 해내야만 한다는 의지로 교원진강과 재단기부 공사 프로젝트 활성화를 들여 지구 활성화 방안에 이끌기까지 부담도 기쁨도 우리 서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시며 여러분은 저의 평생 당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른 로타리, 교육적인 로타리, 행복한 로타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타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실한 로타리 연수를 실행하여 로타리를 통한 좋은 연결, 바람직한 연결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로타리아의 성실과 행복이 세상의 의무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타리를 알면 로타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 공사 인형과 인도적 공사 인형을 기본으로 초화의 공사를 실천하는 우리는 공사를 통한 보람과 행복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로타리아들의 성공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로타리아들, 3650 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소중한 불씨가 돼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제가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3650 지구가 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한국 로타리 쪽 유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